이제 출발합니다 벌써 뒤쪽으로 가고요 지금 게이트에 갑니다 친구로 많이 살겠죠 한 20분 달린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도착해서 야 근데 되게 강이네 물이 어디서 몰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되게 좋아 와 호수는 같은데 이제 각 세명 보토가 있고요 두명 보토가 있습니다 타고 출발합니다 여기가 강이네요 와 물도 맑아요 되게 물도 맑아요 보시면 호수 안에 나무들이 자라기도 하고 되게 얕아요 돌들이 가면 부딪히고 아이고 그래요 빠져서 뭐 위험한 건 없고 나무들이 많이 보이네요 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이야 이게 또 정글이 연결돼 있네요 이야 물 진짜 깨끗해요 와 이야 물 진짜 깨끗해요 물 정말 깨끗해요 와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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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정글이네 와 와 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글 오시면 아 물도 정말 깨끗해요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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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소스라던데 와 우리 와 정말 맑은 어 푸른 블루 느낌이 나요 와 그래서 여기 블루 워털 이런데가 있거든요 블루 느낌이 있어요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이야 이거 왔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느낌 와 와 와 물색 그리고 들어가면요 블루 느낌 나요 블루 워터라는 말이 있는데 아 와 와 와 와 와 들어가면 아 정말 즐겁게 수영 즐겼습니다. 깊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바닥도 뾰족한게 없어요 나무들만 있고 뱀족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곳도 쳤는데 호수 계곡도 아니고 물 흐름도 없어요 호수라고 하는데 산에서 물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강이 아니네 정말 편안하게 수영을 들어요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오 우리 고데야 오 다른 루트 오 고 슬로우 고 슬로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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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악하게 정말 안전하게 정말 좋은 곳입니다 가족들이랑 와도 좋고 깊지도 않아서 앞에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해서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이게 좀 아쉽네요 미안해가지고 같이 져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도착했습니다 강 같은 호수인데 수심이 정말 안 낮아요 안 낮은데 안 깊어요 그래서 파악 타고 수영하고 처음부터 수영해도 되겠네요 진짜 그냥 여기 와서 수영으로 왔다 갔다 되겠네요 정말 멋진 곳이네요 잘 아름답게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파괴되지 않고 파괴 안되겠죠 과일을 먹고요 피식을 취하고 어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호수하고 오지 뭐하려고 하셨어요 네 여기 모여서 바다 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여기 야시장이 있어서 좀 이따 야시장 갈 거고요 일단 저런 걸 밑에 따는 걸 갖고 와네요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선셋이 있었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 날씨가 흐려서 이렇게 안 넣어서도 좋았습니다 유럽애들이 잘 노네 여기 나이트마켓인데요 몇 군데가 있는데 이곳은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나이트마켓입니다 나이트마켓은 제가 정의할 경우는 여행객을 위주로 하는 나이트마켓과 로컬 주민들이 오는 나이트마켓인데 이곳은 트래블루스 여행객들을 위주로 하는 나이트마켓입니다 가격이 어 뭐야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좀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와 역시 음식 되게 깔끔하고 잘 되어 있어요 샨대즈 모던한 느낌이에요 이제 우리 다 끝나고요 이제 복귀 중입니다 맛있게 먹고 칠리에 칠리 복귀 중입니다 잘 먹고 이제 투어는 2시부터 해가지고 8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실사람시고 술 마실사람은 마시고 영화 볼사람 영화 보고 휴식가상식하고 일주일 가장 좋았던 부분들이 같이 투어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휴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와 물색깐 좀 들어가면요 물로 느껴요 블루 워터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없고 좀 더 들어가면 재밌는 fare 다 adds 줘치 아주 초래 쟤 너랑 너는 촛불 저랑 אני 즘 meeting iencies 제멍